. 간장게장. . 죽을 뻔했습니다. . 직접 간장과 된장을 만들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 토종 식재료를 구해서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맛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품으로 재탄생시켜서요. 미셸린 스타 셰프 인정받은 파란 눈의 사나이가 오늘 글로벌 토크쇼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호주 출신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10년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차가 되는 조셉 리저우드 셰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실 때는 점심은 어떤 걸 드시고 오셨나요? 양고기. 양고기를 드셨어요?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셸린 스타를 받으신 이런 셰프님들은 보통 어떤 걸 드시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미셸린 셰프들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은 편이에요. 간단하다는 거는? 라면, 라면 좋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 요리 해야 되니까 집에 가면 간단한 라면, 스테이크, 이런 음식. 스테이크가 간단하세요? 네, 스테이크만. 그러면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만? 네, 딱 하나만 골라요. 딱 하나만? 간장게장, 식감이 완전 유니크해서 진짜 가장 맛있습니다. 두셉 셰프님은 호주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타즈메니아 혹시 오세요? 타즈메니아면 아래 남쪽에 있는. 네, 제주처럼. 섬이에요. 지금 한국에 오신 지가 3년 차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아주 많은 나라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하셨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팝업 레스토랑이다 하면 잘 모르시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네, 팝업 레스토랑은 잠깐 시간 레스토랑 생기고. 잠깐 열었다. 네, 맞아요. 다른 컨셉트라고 1주, 2주 동안 생기고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큰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런 목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주 목적인가요? 인터넷 페이지로, when you're becoming a chef, 팝업 레스토랑 하면 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컨셉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나요? 네, 제 생각에는 저는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이에요 몇 개국을 다녀오셨나요? 네, 열다섯 개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네펄, 네펄 베이스 캠프 에베레스트 레스토랑 에베레스트에 자를 했거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가셨어요? 이 재료랑 어떻게 구하셨어요? 거기다가 재료 포리징 했어요, 뽑았어요 재료를 뽑았다고요? 네, 열흘 동안 거기다가 호박이나 베이스 캠프에서는 베이스 캠프요? 네, 요리했어요 이 재료로 요리했어요 그러면 재료, 도구랑 싹 다 가지고 가셔서 몇 명이서 가셨나요? 몇 명의 셰프가 가셨나요? 요리사 5명, 손님 10명 주로 그러면 베지테리안 푸드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펄 음식 보통 비건이나 베지테리안 푸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팝업 레스토랑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셰프님은 왜 이렇게 힘든 로컬의 식자재를 직접 탐구를 해서 구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문, 아, 재문 재문 I ask myself that every day 네 네 아, 제 생각에는 시장 가면 재료로 싸고 좋은 주방에서는 요리하면 영감 받을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직접 농장 가면, 다른 지역 가면 직접 보면 영감 받을 수 있어요 시장 가면 조금 too easy and then it's a little bit too you don't experience the ingredients as they are 그래서 직접 농부만 하면, 다른 나라 가면 직접 하면 더 배울 수 있어요 네 이 재료 옆에 다른 재료 있으면 아, 이렇게 영어로 What grows together, goes together? 네 계절마다 이렇게 또 하모니라고도 하죠 네네네 왜 한국을 택하셨나요? 제 와이프 한국 사람 있고 제 한국 재료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식재료는 완전 다양해서 이렇게 오래된 시간, 일하고 싶어서 네, 아직 한국 인그리디언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어떤 게 가장 완전 다양한 거 네, 왜냐하면 매운 것, 깔끔한 것, 완전 달라, 완전 달라서 특히 생선, 호주에서는 그냥 연어 있고, 트라우트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에서는 멍게, 키조개 있고 그럼 호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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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이런 재료 먹을 수 없는 편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한국 음식을 접하셨을 때 언제 처음으로 와, 이 한국 음식이 이런 거구나 도착하자마자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아마, 갈국수? 갈국수, 갈국수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추웠으니까 갈국수 먹다 보니까 와, 이런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런 수제비, 파전, 꽃감, 멍게 이런 음식, 제 생각에는 리얼 코리안 네, 그렇죠 칼국수를 어디서 드셨나요? 경동시장, 지하 1층에서는 시장 칼국수가 진짜 진주 맛있어요 저도 시장 칼국수 되게 좋아하죠 남대문시장 칼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칼국수가 우리 조셉, 우리 셰프님의 미셸린 스타 우리 셰프님의 한국의 맛을 깨우셨군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많은 음식들이 아주아주 오랫동안 끓이거나 오래오래 발효하거나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리스펙트 작년에는 광주에서는 강장, 된장, 고추장 명인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는 370년? 370년 된 간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로 진짜 너무 네, 리스펙트 네, 그렇죠 지방마다 식재료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네,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마다 재료 완전 달라요 땅 완전 달라서 맛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김치 지역마다 완전 달라요 네, 전라도 김치, 경기도 김치 완전 다르고 음식 완전... 어디 김치가 제일 좋으세요? 칵김치 칵김치 칵김치? 네, 해냄에서는... 아, 전라도? 네, 전라도 제일 좋았어요 칵김치가 쉽지 않은 김치인데 그게... 네, 또 조금 맵고... 네, 입이 마셔요 제 입이 마셔요 이제 그냥 보통 여행하실 때 꼭 여기는 들린다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조금 이상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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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심 커피 맥심 커피요? 맥심 커피 왜냐하면... 그... 이 맛집 가면... 네... 항상 이렇게... 아, 밴딩 머신이요 네, 이런... 네, 이런... 먹을 때는... 아... 이런... I'm outside of Seoul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이런 맥심 커피 없어요 없어요 그... 시골 가면... 맛있... 음식이 진짜 맛있고... 맥심 커피 먹을 때는... 아... 시골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해요 아, 기분이 좋아서... 네, 기분이 좋아서... 네, 조금 이상한 사람이... 이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발할 때는 조금... 실수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아... 이렇게... 마칭 할 수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certain ingredients go really well with others 예를 들면... 바전 마커리, 진짜... 네... 이런... 네... 그래서... 실수 하고... 네... 열심히 개발하고... 네... 좋은... 마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개발하실 때... 한국 사람들의... 그... 어드바이스도 들어보시나요? 그... Keep going! 그냥 keep going! Yeah... Oh... There's already a lot of really good combinations Combinations 많은데... 새로운 combination 만들고 싶으면... 네... 실수... 먼저... 실수... 실수... 실패... 실패... 이렇게... 하고... 네... 좋은 combination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실패와 실패와 실패... 계속 거치다 보면... 계속 계속... 꾸준히 하면... 사실 근데 저는... 실패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음... 저는 우리... 쇼프님이 요리하신... 그... 것들을...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작품이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쇼프님의 작업들이... 이... 거의... 예술에 가깝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티스틱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인스피레이션은? 네이처? 산 가면... 시장 가면... 이런... 직접... 보면... 이렇게... 다른... 아이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도... 고도... 네이처... 고도... 팜... I can see it... and then I can put those ideas... into... 메뉴에... 혹시 뭐... 그림을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는... when I first started... 미술관...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 네이처... 네... 그... 한국 식재료를... 네... 많이... 이제... 찾으러 다니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광주... 광주요? 네...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는데... 전라도... 아... 전라도 광주요... 왜 그런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재료... 이 음식... 제 입이 맞아요... 한 달... 한 번... 꼭 가야 돼요... 아... 그러면 광주에서 어떤 음식을 주로...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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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어... 삼겹삭... 삼소... 그거 드세요? 네... 진짜 좋아요... 와... 이런... 강한 음식... 강한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잼피도 진짜 좋아요... 잼피요? 잼피요... 잼피요? 저보다 더... 이런... 네... 매운 열매... 거기에서는... 이... 백김치나고... 어... 배추김치... 잼피... 쓰는 편이에요... 이런... 네... 진주 맛있어요... 진주 맛있어요... 어... 그... 더 매운 맛이에요? 조금... 아... 특별한... 그... 과한 맛 있고... 그... 조금 매워요... 아... 전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요? 광주에... 아마 발음 조금... 어색해서... 아니... 광주 김치가 그런 게 있었구나... 또... 그...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전통주를 굉장히... 네... 진주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전통주를 좋아하세요? 처음 봤을 때는... 한국 음식 먹을 때... 이... 마클리... 먹거냈어요... 그때는... 요리사... 이라서... 왜... 황다이닝에서는... 이... 전통주... 없었었다고... 생각해서... 이... 레스토랑 오픈했을 때... 아... 꼭... 전통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지금같이... 열심히... 전통주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전통주는... 그... 막걸리... 막걸리요? 막걸리... 왜 막걸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한국 음식... 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네... 제일 좋아요... 바전... 바전... 먹으면... 아콜리... 꼭 먹어야 돼요... 이러는데... 인컴플레이트...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또 다른 어드벤처가 있으신가요? I think it's... just to go deeper... on the... everything else... 계속... 한국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전통주도... 배우고 싶어서... 네... 이런 계획...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이 식재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른 나라... 셰프님들한테... 더 알리고 싶다고... 또... 네... 많아요... 많아요... 최근에는... 스크립게임하고... BTS 때문에... 제 친구가 많이 연락했고... 네... 해서... 아마... 코로나... 짬짬하면... 네... 같이... 가고... 그... 익스플로어... 와우...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셰프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한국 음식이... 이런 맛이...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될 수가 있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그... 광주 김치... 네...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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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쉐린 스타 셰프이자... 한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한국의 자연... 한국의 식재료와... 사랑에 빠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님과...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끔... 우리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잊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 투속 음식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부터... 한국의... 나물 종류... 그리고... 광주 김치부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우리의 토종 음식 재료를 통해서... 새로운... 한국의 맛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정말 멋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님과의... 글로벌 토크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 힘든데요... 저와 같은... 감사합니다... 네...